2단계 1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3단계 번째가 하나 4 이뻐요 마지막으로 남초중결과 3이네 악려구요 그럼 1이네 으아아아아 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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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아 아이 똑 coś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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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ㅜ 이렇게 해당하는 게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. 자, 여러분, 또 저희가 오늘도 감사드리고 우리 미쳐내리니까 우리 미쳐난 사람 전화가 왔고요. 아, 근데 어, 이러한 자리가 참 보고 있었는데 아참, 대표님께 완전 결과를 안겨내서 너무 죄송했는데 우리 밖에서도 모르겠고, 어, 분들 때마다 정보내수도 너무 고마워요, 알아요. 그리고 오늘의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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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